하나도 안 변했어. 늙지도 않고 그대로야. 진짜? 속초 바닷가에 살던 꿈 많던 소년 그대로. 넌 그때도 참 멋있었는데. 내 꿈도 알아? 왜 몰라? 너네 아버지는 의사 되라고 했지만 넌 배우 되고 싶어 했잖아. 그걸 기억해? 동영상 보니까 배우가 됐어도 성공했겠더라. 갈게. 잘 자. 언니만 잘 가. 선물. 이게 물이야. 왜 덮어서. 끊으려니까. 해도 해도 너무하네. 지금 이 다 안 들고 옆에 네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히덕 거닐 때야? 그러고 싶을까? 재순이까지 집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. 재순이 찾았잖여. 자식이 저러고 센 고생을 하는데 부모 되는 사람이 뭐 하는 짓이냐고. 동창이라 어쩔 수 없이 나갔다. 밥만 먹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회장 됐다고 노래방 가졌는데 어디 혼자 쏙 빠져나오냐. 아마 가면 영광인데. 그리고 술 한 잔 먹으니 잠깐 잊어지기도 해. 하루 종일 재순이 생각만 하는 건 아니잖아. 아마니요. 부모님 발 뻗어놓고도 밥 먹는 게 사람이오.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. 어떻게 남들만도 못하냐. 하다못해 남들은 미역국도 끓여오고 케이크도 사오는데 어떻게 알아주는 놈이라고 한 놈도 없어. 무슨 말이야? 오늘날 생일이야. 아 이게 웬건. 아 이것들 아무도 몰랐어? 재순이가 없으니 할 사람일까? 이럴 땐 재순이가 아쉽긴 하네. 이걸로 떠요.